그래서 설레기도 하고 또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. 선배들에게 제가 군 출신이니까 격려로서 어른들의 피와 땅과 눈불로 이렇게는 이 땅의 감사의 뜻으로 격려를 하겠습니다. 충성! 감사합니다. 이 북은 어른들도 잘 아시지만 신문고가 왜 두들기죠? 왕하고 저국 없눌린 자에 대한 심정을 소통하기 위해서 신문을 만들었습니다. 이 북은 또 전진하고 후퇴하고 회의를 모으고 신호하는 데 쓰입니다. 오늘 자유평화 통일을 다짐하는 의미와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의 강건함을 담아서 우리 난타 타드라기 공연을 발표드리겠습니다. 모시겠습니다. 박수로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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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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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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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